오늘 영상은 제가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서 반말로 진행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딸들아 결혼할 거니? 그렇다면 이런 남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인생은 정말 흥미롭지만 만만치 않단다 이제 너희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눈치챘을 것이다 결혼 비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첫 번째 베스트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보통은 되는 거야 가장 안 좋은 것은 너와 맞지 않는 남자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 하고 사는 것이지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만약 그렇지 않고 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너뿐 아니라 그 사람까지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무튼 아빠는 너희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다 존중한다 너희가 한 개인으로서 결혼할 만큼 인격체로서 준비가 되었고 결혼할 마음을 굳혔다면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첫 번째 너와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결혼을 하면 앞으로 70년을 함께 살아야 한단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이야 결혼은 굉장히 오랜 장기 투자인 셈이지 처음 만날 때는 너와 다른 모습, 너에게 없는 모습에서 호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살아보면 위험하단다 너에게는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나중에는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기 쉽단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대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남편이 운동권 출신이라서 정치적 신념도 강하고 행동력이 좋아서 그 강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했단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지 결혼은 현실이고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네 속을 썩힐 부분이 없는 사람을 고르는 게 더 맞단다 그러니까 너와 종교관, 정치 성향, 취미,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단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 그것은 일단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관찰해봐야 한다 그러려면 질문을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은지 잘 살펴보고 행동과 말이 다르다면 그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해보아라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야 정확한 판단력이 생긴단다 그래서 아빠는 많은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빠가 좋은 책을 잘 고르는 거 잘 알지 그것은 아빠가 책을 많이 보고 사보고 팔아보고 해봤기 때문이야 즉 사람을 많이 사귀어 봐야지 판단력이 생긴단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사람을 많이 사귀어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자존감이 높고 배려심 깊은 남자라야 한다 자존감 있다는 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단다 엄마도 말했지만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늘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전전긍긍한단다 본인 자신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잘 하다가 수 틀리면 의심하고 집착하고 간혹 폭력을 행하기도 한단다 혹시 네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가 아침마다 너를 데려다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에 회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를 다시 데려다가 집으로 모셔다 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네가 저기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주는 남자 그게 너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야 이런 행동하는 남자는 일단 별벌리롭고 배려심이 없는 남자일 확률이 아주 높단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고 결국에는 너도 배려받기 힘들 거야 그럼 자존감 있고 배려심 깊은 남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니? 너한테 잘해주는 남자보다는 주변의 편한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아라 주변을 편한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나중에 네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알게 된단다 자존감 있는 남자는 별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단다 여유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연연해하지도 않는단다 욕먹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감담이 재미나게 살아간단다 자존감 있고 배려심 깊은 남자를 만나야 너의 결혼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세 번째, 경제 공부, 돈 공부하는 남자라야 한다 자고로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단다 한 가정은 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이 없다면 정말 곤란하다 자본주의 속에서 경제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의 룰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너도 경제 공부, 돈 공부를 해야 하고 남자는 더더욱 그래야 한단다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경제 공부, 돈 공부 하는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보냐고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만나는 남자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모았는지 알아보아라 만약에 기간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적다면 혹시 꼭 필요한 데 썼는지 확인을 해보아라 아울러 경제 공부, 돈 공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지 그런 강의는 듣는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돈 공부를 제대로 하는 남자라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단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자 오늘은 딸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은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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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记 importantes ca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